미션 카드랑 최대한 비슷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배를 타는 건데요. 다리 밑을 지나가는 유람선을 타고 동상이 보일 때 정면에서 착한. 근데 배에서 사진을 어떻게 찍죠?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. 내리자. 여기엔 시간이 없다. 마지막 베래. 아 진짜?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돼. 지금 시간이 없어. 아니 왜 배를 타는 미션을 줘. 우리 사진이 완전 정면 샷인데 여기선 정면이 안 나와. 그 다리 한가운데 있는 장식이잖아. 오빠 옆에서 대충 찍어요 그냥. 오빠 진짜 찍었다. 지금 너무 좋잖아. 우리 미션 벌칙이 뭐야? 어? 혜택이 있다. 혜택이 있다고? 나한테 완전 좋은 거 아니야? 나한테 완전 잘해. 나한테 완전 잘해.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럼 내일 얼마나 또 좋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. 모르는 거잖아. 팀으로 하는 거예요?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?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? 개인적으로 해야 돼.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 정해될 수 있고. 하지만. 나는 꼴찌니까. 전호 오빠 이거 맞추는 것도 몰라요. 갑시다. 나 어떡해. 가야지 그럼 갑시다 빨리 배 타러. 일단 표를 끊어야지 뭐. 표끈으로 가자. 아 씨 배 타러 가자. 에휴 뭐 준혁 선배님 오빠 사무엘 셋 중에 한 명이 했지. 딱 바로 보이는 가닥 아니야? 아니야. 진짜. 내가 또 투덜투덜 시작됐어. 근데 진짜 여기 오니까. 정말 정말 미션이고 나발이고. 그치. 와 진짜 만끽하고 싶다. 그래. 그렇다니까. 오빠 우리 그냥 여기서 대충 찍어요. 정면을 똑같이 찍을 필요 없어. 그냥 만끽하면 안 돼? 잠깐만.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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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에펠탑이 잘려버려가지고. 이게 내가 이거를 일자로 세워보려고 노력했거든. 그러면 너가 이렇게 보여. 지형 때문에 너를 똑바로 세우면 이게 삐뚤어 보여. 잘 나왔어 이게. 잘 나왔다. 오빠 진짜 잘 찍긴 잘 찍는다. 뭐야. 이제야. 이제 연습 많이 했거든. 나는 어떡하지. 파리가 왜 괜히 낭만적인 도시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연인은 아니지만 남녀가 같이 걷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서로의 모습을 간직해 주기에 정말 최적의 도시지 않았나.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 같고. 오빠 알려줘 빨리. 사진 실력으로. 지금 찍으면 돼. 봐봐. 오 잘 맞춰져 있지. 됐어. 빨리 가야 된대. 가다. 나 처음 봐 이런 거. 나 지하철 안. 오빠 지하철 타봤잖아. 아니 타보긴 했는데. 우리 환승해야 된대요. 환승해야 돼? 네. 잉글리시가 있잖아 여기. UK. 프롬 UK. 돈은 내가 넣을게. 어 이건가 보다. 뭐야. 뭐야. 잠깐만 이거 왜 숫자를 선택할 수가 없지? 이게 뭐야? 나도 몰라.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영어 읽으면 되잖아. 너 영어 잘하잖아. 왜냐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를. 그러면 일단 물어볼까? 리옹? 리옹역? Excuse me. We're trying to go to 리옹 스테이션? 리옹? 리옹 이거. 리옹? 우리 multi- hábit 주문해야 돼. 리옹 먼저. 그래, 우리 미션이 안 될 거 같아. 티켓을 구워야지. 우리 우리 티켓을 도와주세요. 비싸. Cтatan. 오오. 드디어 드디어. 우리 얼마나 걸리셨어? 하나 더. 파리 지하철 티켓이에요 처음 봐 드디어 뽑았다 이거 운전샷 찍어야겠다 다이렉션 파리 여기는 내린 사람이 올라오는 것 같고 아닌가? 안녕 파리 아주 좋아요 저희 지금 지하철 하나 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핸드폰으로 찍어줄까? 고생하고 있어 어? 저기 이쁜분이 한 분 계시는데 물어보자 그래, 이번엔 오빠가 미남개를 한번 써봐요 약간 말 안 해줄 것 같은데 길 설명해주려나? 너와 물어봐 오빠가 파이팅! 왜? 빨리 봉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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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 아시죠? 응 어... 이 분 아시죠? 이 분 아시죠? RERC 원스테이션 원스테이션? 비비오테크 프랑스아 메테로 멘트로 14 이 분 아시죠? 아우... 3스테이션 약불려 어... 뭐라고? 아... 이걸 타고 가서 내린 다음에 어디서 내린 거?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다음에 바로 한 정거장? 아... 그 다음에 14번으로 환승을 해서 세정거장을 가면 도착! 아..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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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old are you? 22? 22? 12살? 32 22살 아... 22? 아니... 12이라고 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 되게 예뻐 눈 되게 예뻐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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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타? 너네 영어로 쓸 거예요? 근데 한 개만 해서도 될 거 같은데? 너네 카메라 할 건데 가면서 하나씩 좀 찍어 우리 안 찍어 나는 벌써 지쳐 지금 너가 물어봐 오빠랑 파이팅 왜? 빨리 지하철 찾아가는 게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더러워야 돼서 그래서 여자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거 같아요 왜냐면 좀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오우 아... 근데 참 좋다 아... 어... 여기 있다 봐봐 아... 이게 투어버스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가기 좋다 가기 좋아 자... 얼마... 얼만큼 타야 돼요? 몰라 일단 타보고 타서 한번 물어봐 오 왔어 왔어 왔어요?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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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처음 타봐 오 그니까 프랑스 버스 아... 2백선? 아... 2백선 아...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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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... 웰... 무리야 너 이집버스 타고 적 있어? 아니 저 처음이에요 사실 나도 처음이야 아 진짜요? 사실 나도 처음이야 나 안 쓰겠는데 사실 나도 처음이야 오 머리 오 넘은 일이 오 스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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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개방감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하늘이 되게 맑잖아 그니까 기분이 달라지네 왜 이런 버스를 타는지 알겠네 너무 예쁘네 에펠타워가 건너편에 있고 왜? 여기가 거기에요 그 제중력 미션 아 진짜? 네 어딨어? 여기 아니야? 오늘의 제중력 미션 아 맞네 근데 저기 버스 잘 가는 거 맞겠죠? 맞아 그러니까 우리 막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어디로 가 우리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걱정마 형아가 알아서 해줄테니까 걱정하지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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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꽁꼬도광장이래 어 이쪽이 이쪽이 꽁꼬도광장이고 저쪽이 샹젤리제 거리래 아 어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띠리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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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그냥 같이 해야지 시작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띠리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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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버스에서 노래 부르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음 지금 내리면 돼요?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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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근데 샹젤리제 내리면 되는 근데 저희 잘 왔어요? 우리가 샹젤리제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샹젤리제 노래를 하다가 놓쳐버린 아 진짜요? 샹젤리제가 문제야 샹젤리제 아 원 투 오 샹젤리제 이게 문제야 ㅋㅋㅋㅋㅋ 이 노래 때문에 ㅋㅋㅋㅋㅋ 뭔가 아 잘못했다 안돼 이런 기분은 안 들고 아 잘못하긴 했지만 되게 기분 좋게 그런 시간들을 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온 김에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고 이게 다 사람들 좋죠 산책을 하잖아 아 여기 가을 냄새 비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너무 친자연적이야 그죠? 네 오 샹젤리제 오 마이 아 어머 예쁜 어머 예뻐라 베티풀 베티풀 아 아는 사람이에요? 몰라 그냥 예쁜 거야 그냥 예쁘니까 베티풀한 거지 아 여기 진짜 예쁘다 날씨가 진짜 청하네 청하해 아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고마워요 좋아 안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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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 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간지네 와 안녕해준다 감사하네 뭐 이거 원래 해주는 거야 아 진짜 어딜 간에 해줘 이런거 진짜? 자 여기서도 진짜? 이거 막 인사해주잖아 우와 우와 아 안녕해준다 그래 인사해준다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지금 미션을 하지도 못했어 진짜? 그랬을 것 같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 우와 잘하고 있다고? 데이트 중이래 행복한 척 하는 거야 그럼 속지마 속지마 지금 우리가 제일 행복해 맞아 인정 이거는 진짜 오늘 힐링 데이야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날이 어딨어 나 진짜 사진 못 찍는데 나 진짜 사진 못 찍는데 미션 시작이야 미션 시작 미션 시작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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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되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가야되 그럼 미리 다 감독을 맞춰놔야겠네 오빠 이거 한 번 연습실에서 찍어볼까요 나 한 번만 알려줘 제발 오빠 사진 잘 찍으니까 나 한 번만 알려줘 제발! 제발요! 괜찮아, 이 정도면 조금만 밝히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, 지금 이 상태로 찍어 그냥 이거랑 제일 근접 잡인 거잖아요 엄청 줌을 당겨야 돼요 아니, 우리는 줌이 안 되잖아 우리는 줌 렌즈도 없는데 쉽게 났네